안녕하세요 쭈레입니다. 오늘은 제86회 서울 돌프리마켓 티켓 개봉기에요. 뭔가 프로젝트 돌보다는 돌프리마켓이 딱 티켓 선착순 대로 오고 입장하는게 편해서인지 돌프리마켓을 더 많이 가는 느낌이네요. 음... 이번 행사는 역시나 지인이신 오틱님께서 인용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꼬셔서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이번 티켓도 정각에 폼이 열리자마자 구매를 했구요. 저번에는 정각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도 98, 99번 때가 나와서 이번엔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빨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떨지... 그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티켓 찢겼는데! 티켓 찢겼는데 이래도 돼? 이래도 되는건가? 붙여야 되나? 어... 아무튼... 어... 황당해서 말이 안나와... 저는 77, 78번이 남았어요. 토요일에 가고요 예상대로 저번보다는 정말 살짝 빠른 번호? 아니면 이번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나뉘어져서 그 영향인지? 아무튼 이번 행사는 티켓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어 마지막 행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그전 행사인 85회 돌프리도 티켓값이 9천원이었는데 갑자기 3천원이 올라서 부담스럽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잡담을 하자면 요즘 영상이 뜸했었는데 제가 인형계에 입덕하고 수많은 중고거래를 해봤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경찰서에 갈 일이 생겼어요 다들 사기 조심하시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자도 좀 미심쩍다 싶으면 천년의 위시여도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암튼 그래서 마음고생을 했더니 지쳐서 휴덕이랄지 인형에 대한 욕구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샵에서 신작들이 나오면 계속 구매는 하고 있어서 다시 덕심을 불살라볼게요 이번 돌프리에서도 꺼진 덕심이 좀 살아나길 바라면서 그럼 행사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심히 다녀오시고 거기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뵙길 바래요 안녕 저는 이걸 붙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